20위는 롯발레드의 기공자 민경훈이 부르는 달콤한 고백 19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별 에이트 그 입술을 막아본다 18위는 장계와 일부들이 들려주는 신선한 노래 그렇고 그런 사이 17위는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은 사랑 럼버드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16위는 다시 세계단 상승 식을 줄 모르는 인기 최강 아이돌 피스트의 픽션 15위로 첫 진행 누나의 마음을 설레게 한 소년들 틴탑 향수 뿌리지마 14위는 파란 하늘처럼 청명한 매력의 소녀들 애프터스쿨 블루의 원더보이 13위는 레드처럼 강렬하고 두두한 그녀들 애프터스쿨 레드 밤하늘의 12위는 올 여름을 신나게 즐기는 두 남자 마이트마우스의 랄랄라 11위는 뜨거운 여름을 접수한 유니크한 곡으로 FX 핫서머가 차지했습니다 뮤직뱅 K차트 뮤직뱅 K차트 10위부터 3위까지 순위입니다 10위는 버블밥처럼 통통 튀는 그녀 뭐래도 핫 이슈 현아의 버블팝 9위는 9계단 상승 대한민국 음원차트 총결자 21 해츠 8위는 태양보다 뜨거운 매력을 발성하는 가슨남자 엠블랙의 모나리다 7위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멜로디 시크릿 별빛 달빛 6위는 완벽화음 폭풍 각천역을 자랑하는 두 남자 옴무에 남자니까 웃는거야 5위는 짐승돌 2편과 함께 신나는 파티타임 핸스업 4위는 A플러스급 퍼포먼스의 주인공 미스에이의 굿바이 베이비 4위는 6계단 상승 대한민국 여신 완벽 접수 인피니트 내과자가 차지했습니다 뮤직뱅 K차트 네 오늘 컴백한 슈퍼주니어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정말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자 2011년 8월 첫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누가 1위를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 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의 주점수 음반 점수 과연 1위 주인공아 네 트레이니언 축하드립니다 네 새롭티는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더위랑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요 자 이만 인사드릴게요 생방송 뮤직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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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 한글자막 by 한효정